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밥으로 많이 넘어온다 밥 없이 못 먹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짠건 마찬가지인데 줄 서있는데 보태가는 돈좀 보태가 사야되는거 아닌가? 보태가는 돈좀 보태가 사야되는거 아닌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먹고 어제 먹다 남은거 조금 나는 정도 알도 들어가있다 소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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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도 너무 촉쳐져있네요 소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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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기한 정도 그럼 행복도 안 될 것 같아요 새 차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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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얼마인가요? 비싸요. 안 비싸지. 6,000원인데? 치킨도 있어. 치킨도 있어. 간단히 먹을까? 간단히 먹을까? 치킨도 있어. 여기 너무 이쁜데? 문을 한참 찾았네. 크림치킨도 맛있어. 크림치킨도 맛있어. 크림치킨도 맛있어. 이거 먹자. 크림치킨도 맛있어. 크림치킨도 맛있어. 크림치킨을 잡은 호텔. 크기는 나오자마자 로드킬 다. 로드킬 다 날 뻔해. 응, 그렇지. 다음부터 모든 호텔은 다 오빠가 잡으면 돼. 응, 그렇지.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다 아르바이트야. 내가 보자. 앉아있어. 이러는 느낌. 언제까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해. 좋은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루하다. 얘야. 마지막 지금 호그 하나 잡았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이야. 우리 왔다. 땡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너 한번. 나 못 먹겠어. 음료수. 먹어봐. 머리 아플 것 같아. 왜? 초콜릿인데. 우유라서? 조금만 먹어봐. 지금. 밥도. 밥도. 전자렌지 돌려. 지금 계속 띵띵 소리나. 전자렌지 소리. 지금 내가 스파게티 돌린 거 있어요? 흐흐흐흐. 펙 스파게티. 페익 스파게티. 응. 차라리 햇빵 같은 거 좀 돌려주세요. 이거 먹어봐. 왜 맛있어? 밥 먹어. 우리가 맛있다는 걸. 우리가. 좋게 생각해, 좋게. 아, 좋다. 멸주를 모르고 나서. 이 그냥 골목 안에 들어갔네. 현지에서 20, 20 다시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전자렌지 한 두 번 더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오니까. 다 가볍이잖아. 지금 여기에 밥을 한 다섯 숟갈 먹어야 돼. 이 고기 덩어리 짜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맞춰서 고기 덩어리 몇 개 안 줬잖아. 그게 지금 밥 다섯 숟갈 불량이에요. 예를 들면, 몇 스파게 나오기 전에 다 먹으면 아,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맞추고 있어. 응. 다 가득, 다 알바라. 손님이 주인님을 집 안에서 먹는, 양조절을 해가면서 먹는. 응. 저 형이랑은 뵙갖고, 어지러워. 그냥, 그냥, 약간 불량, 불량 초코를 먹는 게 좀 어지럽거든요. 진짜요. 내 몸, 불량 초코를 너무 어지러워. 맨날 어지럽고만, 배고프고만, 춥고만, 덥고만, 두드러기 나아가. 이것도 왔다. 수박헤디 매일 아예? 응. 불대기는 좀 치우고, 드셔보세요. 불대기는 여기 다 한쪽이나, 이러고, 근데 뭐야. 그래도 이게 그 거야. 응. 전자레인지야? 전자레인지야? 이거. 다위리네. 뼈가 있는. 뼈도 있는. 그 맛있을 수 있잖아. 계속 빨리 바라라. 계속 이해라. 짜요. 너무 마릅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웃으면 안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짜가 없어. 응. 전반적으로 태어문식이 양이 타잖아. 응. 그럼 그래. 응. 거기 또 들어왔다. 우리 댐이 들어온 거 아니야? 물론 실패했다. 응. 나 밥이랑 같이 먹었다. 너무 짜서 너무 짤다. 어디서 장아질이야? 진짜 너무 짜요. 밥 먹고 반찬으로 스파게티를 한입 먹으면 돼. 스파시 스파게틱이야. 몰라. 옆에 애 알바는 매일 시끄럽네. 응. 혼자 더 커버 안될 것 같은데. 먹어봐. 응. 안되지. 형이 지금 막 애까지 5세분만 왔어. 안되네. 이거 다 해. 근데 이렇다니까. 이게 좀 두개 반. 뷰 보고 들어왔잖아. 응. 이게 좀. 또한게. 한 600은 다 했잖아. 응. 그쵸. 두통수 맞았잖아. 응. 어우 근데 너무 짜서. 진짜 밥이랑 먹어야 돼. 너무 매운데. 응 밥이랑 먹으면 괜찮아요. 삼껴있다. 그래도. 예의가 있는데. 응. 예의가 있는데. 이 정도 양을 남긴다는 건 욕이잖아. 먹어. 괜찮아. 응. 내가 고파서는 괜찮아요. 먹는 거네요. 그러면서 자꾸 밥을. 많이 넘어온다. 응. 밥 없이 못 먹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짠 건 마찬가지인데. 좀 드세요. 몇 개 없는데 다 먹어버려. 응. 이거 드세요. 밥은 운동실에서 해동시켰다가. 응. 덜. 전자레인지에. 덜 돌린 맛. 손님 좀 많이 오니까. 이제 알바드. 더 조심해. 응. 됐다. 이제 퇴근. 퇴근하자. 애비야.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지. 매일 먹으냐. 진짜. 어우 진짜. 어땠나요? 라고 물을 봤으면 좋겠다. 음식 어땠어요? 라고. 그냥 짧아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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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이야, 나는. 아빠 나두고 도망갈까 이제 그러면. 너무 맛있어 안 몰라요 난 남겨 맛있는 거 같아 다 주고 나봐요 남겨 너무 맛있는 거 같잖아 맛있어서 다 먹으면 이거 다 찰가와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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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남겨야 돼 베리베리 소울 서정아 오 고마 아 배고파 배고파서 그냥 먹고 있어 그냥 먹어 아 가자 일단 땡큐 아 이거 뷰 하나보고 아 이쁜 집은 다 맛이 없나봐 아 나 지금 약간 토통이 올라 아 바보샵이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실패 예상했지만 예상했지만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있는데 가격이 우리 그때도 그랬잖아 2천만원 3천만원 부르는거지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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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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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만원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가 사람이 많네 근데 우리 술 갈 때 할지 근데 지금 여기가 아니라 네 땡큐 여기가 사람이 많네 여기가 사람이 많네 1구 웰컴인데 오늘 다 그늘이라서 감소도 안보일거 같은데 와도 내일 오던지 내년에 오는게 나을텐데 내일 내일 내일? 내년 아니야? 근데 오늘은 날이 근데 안좋아 그래서 내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차라리 저거 레스토랑 사자 레스토랑은 어디로 갔나? 레스토랑은 어디로 갔나? 레스토랑은 어디로 갔나? 레스토랑은 어디로 갔나? 나도 처음 왔어 저희는 날이 흐려서 저희는 날이 흐려서 킹파워 마흐나컴을 왔다가 네 아이콘쌤으로 아이콘쌤으로 갑니다 네 243인데 4.87 아니지 243이면 우리 그거 가는게 300원인데 어 그렇죠 싼거지 자 패스 유럽 어 네 어두운 네 어선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저건 저거여야 해 저기가 아이폰 시험이어야 해 W211 W212 와 W140 내가 좋아하는거 이거야 이거 멋있지 왜 이렇게 가는거야 그냥 무조건 지하철 이동하는게 제일 나을거 같아 이따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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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지하철 이용이 제일 편한거 같아 여기 뭐라고 했노 지하철 이름이 TX 무슨 TX인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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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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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약간 명품 골목이네. 가격대비 핫한 그런 가방 있나? 뭐 2,300, 1,200. 2,300이면 그치. 셀린. 셀린은 완전 개 핫발이 아닌가? 셀린은 줄 서있는데? 보태가. 일단 저기로 가볼까? 셀린. 보태가는 돈 좀 보태가 사야되는거 아닌가? 보태줘. 보태줘도 돼? 다 내가 사주는거 아니야? 99% 보태줘. 덜. 못볼걸 보고야 말하지. 왜? 무엇을? 모르는 척. 재밌는거 보고 한두번 볼거야? 모르는척. 여름에 쓰지. 여름에 쓰지. 여름에 쓰지. 여름에 쓰지. 여기가 푸드코트와 이어지네. 여름에 쓰지. 여름에 쓰지. 여름에 쓰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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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죠? 우리는 유니콘만 얘기해서 유니콘 때문에 뭐 싸는거야? 그런 것 같아요. 태양, 유니콘. 말이 안 돼. 아니 그거 사면 충분하지. 가지고 있는 엘레슨 다 착용하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엄청 엘레슨 매니아가 오피리아던데. 그럼 뭐 짝퉁이라도 사서 가야 돼. 저기 롤렉스랑 카테필립이 있다. 저게 엄청 비싼 거 같아. 저 시계가? 그래 롤렉스로 짠. 어차피 가도 공기만 팔거야. 롤렉스도 실패. 텍스도 공기만 파는. 아 이게 다른 브랜드도 판다. 완전 별천지다. 와 이런 거 봐봐. 맛있다. 사람을. 스파게티 쳐다보기도 싫다. 나도. 떡볶이 씹어먹고 싶어. 봐봐. 와 여기 지금 다 300원인데? 320. 세 개 시키면 1000원이네. 그래도 뭐 전자레인지 200보다 낫지 않나? 그 케이스가 다 있었는데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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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운동화 같은 걸 해야 돼. 런닝화 같은 걸 해야 돼. 기차를 한번 타보자. 네.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 차가 막혀가는데. 차가 막혀가는데. 중국 돈이라고 지금 입에서 돈을 막 내피먹는. 너 다리 아픈 척 해. 아픈 척 아니라 진짜 아프잖아 지금. 다리 아픈 척. 많이 아픈 척. 어. 의사를 좀 부리자. 가야겠다. 임산복의 차. 임산복의 차. 낫지 않을까 오빠? 어? 임산복의 차. 아픈 척 하는게 낫지 않을까. 너 해줄까. 그러믄 안전. 그냥 대로 얼마나. 조금만 기다려. 귀에 이렇게. 잠깐만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럴 필요 없네 다 일반인 다 타면 저희는 카오산 야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차가 좀 안 막히는 쪽으로 걸어서 나간 뒤에 택시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차 막히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걷는 게 나아 지금 또 왜 닭똥 냄새나 아까 저기는 고양이 사료 냄새 났었는데 닭똥네 고양이 사료 매연 냄새 짬뽕이네 짬뽕 여기는 또 시원한 샴푸향이 나 그게 이제 마사지 시작으로 여긴 또 이제 숯불 모기 구운 냄새 다백형 구워 매기 같은 걸 구웠어 매기 같은 걸 깨끗해 차 차 차 깨끗해 여기 야시장 갔지 와 맛있겠다 좋은데요 어 뭐 없네 근데 야시장처럼 만들라고 했네 즉시 직진 한 350m? 200km 바나나 저 맛있겠다 우와 응 잘했어 으어 나는 뭐 아니지 백동실 empieza Mum 경고 차 온다 차 열로 끝 핸드폰으로 오셨어 됐지? 핸드폰으로 오셨어 핸드폰으로 오셨어 그래도 귀찮아 하실 거? 아 그래 지방 기다리옥 그 야 지방 뭐래?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뭐라고? 220m에 어 여기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예 수업을 이렇게 접시 들고 이곳에 오면 안되는데 가버렸네 저까지만 일단 갔다가 가는 길에 뭐 괜찮으면 들어가 먹자 이런 것도 약간 로컬이다 우리가 저번에 갔던 그 느낌은 아니네 다 어마어마한 거 없어 한국에 와 여기 좋다 엄청 한국의 곱창전골이나 와 여기 분위기 여기 완전 괜찮네 약간 괜찮긴 한데 간달 먹고 싶어 갔어 아까 그 중간 쪽에 조금 괜찮았어 식구 뭔가 너도 잠깐 눈여겨봤었어 어 아닌 말이야 어 이런데 약간 로컬이야 괜찮은데? 어 뭐가 메뉴가 아 라이브 방송하면 또 괜찮겠다 주워 먹기로 라이브 방송하면 근데 이렇게 또 포켓이거든 포켓으로 또 보여주는 거지 이런 느낌을 끝인 것 같은데? 일단 첫날의 아시장이 제일 많은데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가볼까요? 지금 몇시지? 지금 여기 시간을 7시 40분 그래 시간도 많은데 조금 더 보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렇죠 아 이런 것도 좋아 아 이런게 더 로컬이야 수금내놔서 그래 맞아 그래 아 이거 봐 엄청 이쁘다 어 4원인가봐 아 2층 버스 멋있다 어 여기가 메인이 아니었다 와 여기가 개메인 것 같아 이거 얼마야? 여기서 먹자고 아니 라이브 비어있네 비어있네 타이비어있네 아니 여기가 또 있는데? 어 그러니까 봐 우리가 몰랐잖아 우리가 몰랐네 고장 여행 오셨나봐 가다가 또 연결이 돼있지 않을까? 미리 연결돼있지 않을까? 여긴 아무래도 저런 약간 앉아서 먹긴 먹어야돼 차있어 다 똑같아 35원 6천원 서양식도 있고 어 여기서 먹자 그래 우리 치킨이랑 저거 2개 시켰으니까 오는거 보고 나서 볼까요? 그래그래 5천원 그럼 뭐세요? 저 소스를 먼저 맛들어 볼게요 달아요 달아? 약간 그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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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카레에 달아요 달고 짱카레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보시고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짱은 안먹고싶어 어때요? 일단 무조건 로컬 가서 먹어야 되네 병아리 거기인가 봐 이런 데서 먹으면 안되네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다리인가 봐 진짜? 아 이거 닭봉 빵이 빵이 더 맛있다 빵이 제일 최고예요 빵 반대편 한거 보여 엄청 탔어요 빵이 제일 맛있네 먹어볼게 맛있을 수 있잖아 와 개 맛있어 먹어봐 진짜요? 우리가 너무 맛을 평가했나? 물 많아지 맛있어 금요일에 닭다리 한 매일 날아오게 3만원 할게 다 조금나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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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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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죠. 저 한번 보자. 천천히 보자. 빵을 저게 붓고. 빵을 숯불에 붓네. 맛있겠다. 근데 여기는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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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 근데 깨끗하다. 전반적으로. 이거 먹었던 소시지잖아. 여기 맥주 공장인가? 여기 레미콘 공사 현장인 것 같은데. 맥주 공장? 오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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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조금 더 돌아다녀도 될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치 뭐 일찍 가서 하는 것 보다. 어차피 내일 가면 늦게 잠 잘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나는 근데 파타야에. 콘도 하나 내서. 진짜 살고 싶어. 농담이 아니야. 김치볶은가? 여기 아줌마 유명한가 보네. 손님 개 많네. 나는 방쪽으로 돌아가면. 아아. 손님 개 많네. 잘 되나 봐. 와. 여기. 요리가 있는가 보네. 맛있겠다. 와. 얼굴 봤어? 얼굴에.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또. 뭐 헤비하게 먹는 건 아니고. 와. 봐봐. 꼬치. 꼬치 모양 봤어? 얼굴 왜. 화상인가? 남상인가? 머리. arest. 한텐. 그렇게 능é. 근데 진짜 tennis 정권을 보여alsa. 아주. 仔. 무슨ены! 인간은 한국같이 어떻게 하는거지 할 수 있을까. 엘리 narizardan 해완아. off camera. 마침이나 퍼포드 anci시장 스승륙이다. 야! 어! 솔직히 지금 아까 조금 먹었잖아 에너지가 좀 채워졌어 그래서 좀 나는 괜찮아 알달달하면서 기분 좋아서 좀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데가 약간은 그래도 로컬이네 약간 현지인이 먹는 느낌 설마 ali 이 시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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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이이이이이 안다 후고코미라타가타 내 통과는 사타사타사타 내 고단 라파타타타 내 자막은 다이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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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간 그런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먹을래? 먹고 있는거? 먹고 먹을 수가 없잖아 여기 맥주 있는데 저 뒤에도 있는데 어떡할래요? 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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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네, 술을 사갖고 오지만 여기서 사먹으라 짠! 간베이 많이 헤비한데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나요? 또 핸드폰 아무것도 못 챙긴 거 있나봐 또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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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일, 다 비슷하나? 일부러는 뭐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근처에서 내려 주셔도 됩니다. 스토리텔링 그래, 우리는 미터기로 어르신이 너무 정직해서 했는데 정직한 거보다 때가 좀 묻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또 깨달음은 어떻네 아시니까 로컬 현지인들만 태우는 거야 정직하게 하시니까 대단하신 거지 안주시기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착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아시아 네 이랑 다녀의 프라이몬 살아서 갈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당신은 말하고, 말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세요. 아, 그러니까 크게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요. 영어로 하시는데 네. 고 다운. 고 스트레치. 네. 네, 오케이. 영어를 하시는데 이제 기가 계속 원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내리자고요. 그래요. 이렇게 좀 가다가 이쯤에서 내릴 겁니다. 저희는. 어르신이 또 유턴 하시기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고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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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킵다 체인지. 킵다 체인지. 바이바이. 너 핸드폰 챙겼어? 네, 여기 있습니다. 조심. 넵. 근데 우리 저 엄청 잘 났어요. 원래 여기로 들어간다. 어. 아닌데? 원래 200반 나오는데 네. 91반이네. 네. 할아버지 또 태우셨네. 태우셨어? 응. 태우셨어 지금 할아버지가. 아이고. 좋네. 우리도 좋았지. 그래, 좋았어. 와, 이건 뭐지? 인미. 나를 먹어라. 이거 로컬인 것 같아. 여기. 여기 내일 이런데. 내일 그냥 이런 로컬에서 먹자. 나 지금 힘들어. 접근이 힘드네. 근데 여기는 이 앞에인 것 같아. 약간 불빛이. 올드카다. 올드카. 올드카. 일단 직진한 걸로 기억합니다. 우회장 서역입니다. 도착. hält치같은 가슴. 우릴ige. ن Bond. 열다. 요기와 함께. 우릴이 있는 이곳이인 것 같아. 트위스트. 로컬인. 모임을 AUTHORWA. 로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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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